네 안녕하세요 일꾼 채널 일꾼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이구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국가고시 1차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원래 9월달에 했어야 했는데 하지를 않았죠 책을 펼치면 멘탈에 낙을 거쳐서 아직 책 보지도 않았는데 아이씨 오늘은 봐야지 오늘은 보면 되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론 째줘야겠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여기 나무를 먹고 이쪽을 어 좋아 심지어 강으로 막혔어 이런데 완벽한 곳이죠 세 마리 다분해서 막자 여기 나머지가 여기를 막는 걸로 가죠 빈지앰은 집이 있을거야 그렇지 아까 여기 가질까 봐야 좋을게 없었다고요 오케이 여기 라인 확인했고 저기 식량 먹고 싶지만 지금 먹을 수가 없죠 잠시 dow 그렇지 저기요 이 2ippi 기대 JAM당神 여기가 막혔나... 높게, 두를렸네 그러다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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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좀 구멍들이 많네 아... 어? 오케이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자, 나무 캐줘야 되는데 가운데 들어가서 캐줘야 훨씬 더 많이 먹겠죠? 자, 위로도 올려주고 저기 지금 러너가 뛰어오니까 여기는 얘를 뺄 수가 없네 자, 그냥 적당히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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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 나무를 두 개 먹는 게 시... 십일 나무 하나 먹고 나무를 총 세 개 가는 게 낫지 십일 나무 하나 먹을 바에야? 그쵸? 십일 나무 하나 아이씨 띠어온 러너들이 많아서 좀 불안하네 식량보금 약 30 더 늘려주고 목재는 캐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목재는 캐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베테랑 달면 두 방에 뚜까뚜까니까 집 여섯째 더 올리고 그 다음에 풍차 하나 가주고요 몇 명? 60명인가, 처음에? 잘하면 맞겠는데? 어렵지 않겠는데? 이거 너무 잘 싸우는데 두 방에 다 썰어버리니까 뭐 문제들 게 없어요 다 잡아, 지가 자, 제주사나 더 갑니다 이 여섯째 도둑은 물이 그냥 이 여섯째 도둑은 물이 Hybrid 띠어여 일부 은곳이 있는 물이 이 물이 알지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가나 했더니 S를 누르고 있는 상태여서 탐색을 하고 있었구나 아 잠깐만요 뭐 하나 있었는데 컨트롤 차량 막대 표시 메뉴 메뉴로 가라고? 못 가네 잠깐 저장하고 나갑시다 이어서 하면 되니까 어? 어? 아 안 바뀌어 커스텀 커스텀 넘버 패드 오케이 이걸로 해주면 된다고 들었거든 피하고 퓨즌 노 커스텀으로 바꾸는 거구나 그니까 내가 알트키를 누르면서 게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어하기 누르면 되는데 잠시만요 아 어 어 어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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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야가 좁죠 준비집이 있었네 시양 자폭하는건데 이거 저기서 총을 쏘고 있었다고? 진작 한번 본게 잘한겁니다 자폭하는거 잤대요 저기서 잘못충 쏘면 빨리 달아야지 애들이 빨리 달아야지 애들이 자 테슬라 자 제조거 자 싹 메꾸고 올라가죠 오케이 오케이 싹 올려주고 칭량건물도 못짓죠 어 뭘 할 수가 없네 목재가 42 모자라 제조선화를 좀 이따가고 손에 목재공방을 문제올리게라 멍충아 그쵸 그쵸 적당히 이런데서 에프차 지워버리고 신경파밍해줍시다 어부집 지어주고 그런거 확실하게 담벼락지에서 막아주시고 뭐 받았지 똥 받은게 없네 카니라도 옆으로 더 째주는게 좋잖아 칸을 내 옆으로 더 째주는게 좋잖아 칸을 내 옆으로 더 째주는게 좋잖아 흠 흠 흠 흠 흠 그쵸 충격타워 하나는 잘 쓰지도 않는다니까 나는 자 발리 업그레이드 먼저 봐주구요 발리 업그레이드 행동안 우린 어부오두막같은거 다 지워주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번에는 풍차 하나 더 올려주고 이럴 때다 풍차랑 농장만 다 박으면 돼 에스라 박아 여기가 조금 걱정이네 그쵸 걱정이 되지 지금 여기가 걱정 안하면 안되지 최석장 하나 지울거라 나중에 부서질수도 있어요 어차피 풍차 올리고 흠 흠 흠 흠 흠 테크놀로지 리서치 피니시드 4 8 32 오케이 500골드 됐어요 이제 타워 가야 됩니다 흠 흠 이 아래쪽이 제일 위험해 흠 흠 누가 봐도 여기가 너무 위험해 흠 집이랑 제일 가깝지 않아요 흠 흠 흠 흠 흠 좀 막아주고 흠 식량 나오는 대로인데 농장을 지는게 낫겠지 여기서 한번 더 째기보다는 농장가 농장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가도 되나 흠 지금 막곤 있으니까 흠 흠 그치 자원이 없는거잖아 이거는 흠 흠 흠 흠 흠 한 큐엔 다 안되네, 그치? 저 지불을 도발하지 않는 선에서 두 군데다가 지워줍시다 여기다 지불을 늘리면은 이게 또... 뭐 이렇게 널찍하게 지웠을지 이미 지은 병을 굳이 뿌시진 말자 했어 농장 업그레이드 됐고 농장 하나 올려주고 안쪽에서부터 채워 테슬라 올려주고 지금 테슬라가 아니라 다른 걸 갈 땐가? 제재소? 나무도 이제 팡팡 쓰기 시작하잖아 오늘은 인터넷이 설치되는 날 랄랄랄랄랄랄라 그저 행복합니다 공장 업그레이드 하나보다hl 이리워라 용장 자, 목재소 하나 더 올려주고요 타워를 막아주고요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좀 범위 걸려주고 이게 하필 아무것도 없는 동쪽에서 온다는 거죠 자, 텐나무 20밖에 안 되는데 왜? 넌 도대체 왜? 텐나무 부족한데 얘가 먼저 지어지길 바라겠군요 목재에 슈팔 안 들어오네 하나만 딱 지으면 되는 건데 쉽지 않지만 들어온다는 게 롤링해야지 롤링 이사이에 시장 업그레이드 해주고 다행이도 다행이도 완성되는 시간대가 좀 겹치네요 어, 됐어? 잡았어 잘하죠 잘 잡고 있어요 일단 요걸로 한번 텐바탕 버텨주고 여기서 좀 쬐주자 집 계속 올려주고 상골드가 많이 줄어서 응 어, 확인해야돼 어허 어허 모르겠다 뭐가 뜨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다 치우고 시장 하나 올려주고 농장 하나 지어주고 나무 또 갈 수 없나? 10놈으로 이렇게 펴주면 되는 거 아니야? 10놈으로 이렇게 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지? 여기다가 이렇게 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막았잖아 어 잠깐만요 동생 좀 깨우고 저희가 다? 정한 종료 łu 안쪽 움직임 spricht Ellin 똘라ませ 잭니다 아... 아... 돌아왔다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휙 anship 자, 풍차도 다시 더 걸려서 지어주고 동장도 지어주고 다각타는 부실 필요는 없지 나머지 보내주시고 어, 그럼 진짜 말도 안 돼 몰라 아깝다 집게도 붙이고 턴골드가 지금 못 따라오잖아 턴골드가 지금 못 따라오잖아 턴골드가 못 따라오 턴골드가 자, 숙자가 더 가고요 심나무 딱 파 invented 나무 올리시고 그루를 해 주시구 평소에 잘 поним擇 공치 하나 지어주시고 아 이거 알.. 준비 피 보이는 것만 봐도 너무 편하다 확 드러내는 애 진짜 편하다 짱 짱 짱 짱이야 짱 꼴보이 지금 알았을까 여기 찾아보질 않을까 모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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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aging 아 어 아 창꽂다른 하죠? 창꽂다른 하죠? 창꽂다른 하죠. 창꽂다른 하죠. 업그레이드 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용지에서 다 지어주고 여기에서 관리 안 지어야지 목재소 여기서 파밍 하나 더 하게 전함으로도 60 이상 들어와야지 문자 그리지어버리자 그냥 갔다 갔다 할 수 있게 도움드러 오는 대로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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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창고 이쪽이 창고 지어야 좀 물 빠는 것 같은데 신경 들어갈 데 많으니까 도움드러 오는 대로 도움드러 오는 대로 도움드러 오는 대로 로부 프로 어허 진짜 자원 남아든다 이 정도는 돼야 돼 원래 게임이 원래 이런 게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자원이 이렇게 풍족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잘한다 두번째 웨이브 오기 전에 탈퇴는 듯이 왜 오르겠는데 여기 자꾸 튀어오는 게 좀 수상하죠 수상해 수상해 물철 하나 캐주고 지금 마구마구 올려주고 지금 일반 텐트는 지을 땅이 없고 나무는 진짜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고 약간 파밍하기도 좋은 땅이네 땅 자체가 잠깐만요 커피 타는 걸 좀 합치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이 아니라 아이스가 아니구나 뭐라 그래 미지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네네 아이스 어릴 때 명의 텐트는 자 남쪽이라 일단 여기 빼주고요 아래쪽에서 기어올라오는데 막 길이 없잖아 와봤자 이쪽으로 기어올라오는 경로랑 아니 안 보인구나 이렇게 기어올라오는 경로랑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밖에 없거든 두 번째는 어쨌든 발리 두 개만 막아야 돼 너무 예상했던 경로 안 들어오네 탕골드가 많다 보니까 충족하게 할 수 있어서 탕골까지 늘려주고 자원을 전부 이동해 주고 한 마리 앞에서 계속 올리면 돌면 돼 못들어가지래 완전 빙돌아오네 처음 봤어 이렇게는 빙돌아오네 그래요 이제 일단 어느 쪽으로 땅을 좀 넓혀서 내가 갖다가 해주셔도 되겠다 지금 개 수상한데 이거 이게 또 이렇게 빙겨나가나 우와 씨 깜짝 놀랐네 전혀 말도 안 된 대로 올까 봐 이렇게 돌아본다고 신기한데 우리 이렇게 능력을 잃었어 허허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니까 능력을 뽑아야겠지 펜치요 요소를 2개라는 건가 그래서 은혜에다가 다 막아놔야돼 국탐골도 900 찍고 수상합시다 쳐들어 오죠 이제 어디에다 조합을 어떻게 할지 나의 아 나무 부족이라 애들에게 나무가 부족하대 하자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이야 아 빨먹고 빨먹고 이따 가 도로 이제 도로 파트너 눈이 오는 것 같다 죽어 로봇 로봇 일단 순아를 여기서 뽑아주면 되고요 3순아 뽑으려면 충분히 식량이 나오고 있어야겠죠 1차도 올려주고 3순아 2차 해주고 다시 업그레이드 해주고 1차도 올려주고 2차도 올려주고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가 원래 감이 시작되네요 4차도 올려주고 잠을 그렇게 신나게 캐도 일전이 부족하나 느낌이 나네요 1차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 턴골드가 18원, 8원에서 18원이면 이제 900원 다 쌓아야 돼 18원이면 약 50세 정도의 집이 있어야 돼 왜 유도 안 나, 유도 못 찾겠지 게임을 준비하셨는데 그때그때 이걸 파주지 않으면 병력이 이동을 안 해요 병력이 이동을 안 하면은 병력 갖다 막아야 될 상황에서 못 막습니다 세번째 웨이브 전에 1,000골드는 달성 ha.. 햇..? 하겠네 그쵸? 아닌데? 작성 못하네. 집이 더 들어서야만 작성되는 수치인데. 집이 더 늘려버렸어. 집이 더 늘려버렸네. 여기는 막으면 안되네. 특히 빨리 오는 길이 뚫려요. 그러면 큰일나. 부어주고. 여기다가 석재금방 올려주자. 은행 가야죠. 은행 가게 되면 뭔가를 포기해야겠지? 잠시만요. 가짜 가짜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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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각. 자, 석재금방 올려주시고. 왔다가, 대충 요따가 하다가 진짜 대충 가버리는데 수가 없잖아 올릴 때가 없는 땅을 어떻게 하리요? 방법이 없지 풍차 하나 더 올려놓고 풍차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여전히 우족하니 여전히가 아니구나 석재공방이 에너지를 가면 다 한 20 먹어요 그래서 그런겁니다 지도 좀 밝혀주고 여러분은 에너지를 잡은게 아니라 여기서 잡아주시는거죠 또 잡있어 또 눌러주고 저는 뭐 바아로 바아로 구워갈거니까 여기 여기 뚫렸네 뭐하는거죠 하나 더 찌어줘요 천 골드가 무너지더라도 저기는 지켜야겠어 한번 더 눌러주시고 은행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은행만 지으면 그냥 끝이네 끝 북쪽에서 오면 여기로 오겠구만 아무리 가도 그쵸 아니면 도움보기 서쪽이면 이정도는 텔밸리같이 그치 돌 병원 있어져서 막겠는데 우측 집에서 오느냐 아래쪽 집에서 오느냐 그것의 차이인데 일단은 여기서 모아놓고 테슬라 지어지니까 벽 지어놓으면 돼요 돌벽되네 돌벽할 수 있잖아 뭐야 이거 돌벽 있으면 당근막지 아 아 아 아 으 으 하하.. 아무리 저걸 박살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지 박살은 못내지 절대 돌벽인데 은행 올려줘야 됩니다 응원 없으면 딱 들어가네 자스나 더 뽑아주고 업그레이드나 더 봐주고 주저소 자 또 찍어주고 이게 대충 이쯤에서 한번 막아 놔야 돼 틀어 막아 놔야지 미친다고 계속 밀면 안 되거든요 계속 밀면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 거고 어? 뭐죠? 어어어어엣 틀어 좀 많이 온다 좀 많이 오는데 얼마든지 막죠 낭력이 분산돼 있어서 그래 새만은 여기 있고 자 지어줘야 돼요 막아줘야 됩니다 이거 지어줘야 되는 동안만 여기 자리 좀 지키고 병력 계속 뽑고 으음 음.. 음... 음.. 음.. 지금 캐고 칩도 지어주자구요 딱히 방어라는 잡진 않았지만 이제 다 지어줬으면 여기 있는 스나들 다 내려보내야지 뚫릴 곳이 없겠지 자싯하면 도발하는게 되거든 잴 버리고 여기 길 막아놓고 일단 그... 요거 지어주고 봉차 와보지 파나만 데슬렛 펴주고 데슬렛 펴주고 얼른 따라 내려오고 저쪽은 절대로 함락될 일이 없어요 걱정하게 됩니다 이 녹지는 아무것도 안 할거니까 그렇게 해놔도 돼요 이 녹지는 아무것도 안 할거니까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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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think? Sniper is ready Building completed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Just give me something to shoot 식량이 없어서 3마리가 다 안 나왔었던 건가? Oh I need to kill something 이제 또 애들 오자 Sniper is ready Tell me your target swords My rifle is ready 자 넓히고 또 넓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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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프시고 돌집 올려주시고 창고 하나 더 올려주시고 중복 창고 조금 clocks 고 골치 불격성 부정교육의 치료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어휴 깜짝이야 깜짝 놀랬네 갑자기 소리 터져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마이크 켜는 걸까? 갑시다 아... 아... 잠시만요 예, 마이 라이플 이즈 레디 흠 방귀 중엔 못다들겠네 밴이 신경쓰이네 광복이 잊지 못하고 공권을 깔아야 합니다 연설중 예측 사명이 단체로rique기 구체적인 구역 광복이 휴대위에 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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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고 집을 잃은 데다 쭉 깔아주지 마 쭉 가입하니 쭉 가입하니 방탄소년단 숲 3뿐 신랑도 지금 찍어주고 남쪽 완전 돌아으로 귀로 유명한데 아닌가 자아 펼쳐준 다음에 오케이 깔 수 있구나 어? 이쪽 남쪽이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병력이 있어서 막을 수 있겠는데 여기 진짜 달라진다 이거 금방 이 땅들에 동작을 해놓으면 막아요 틀어올 때가 의박 없어서 설마 여기를 들어오겠냐고요 그러니까 발전 되죠 음... 시장 하나 올려주고 올라갈 데가 없잖아 마음에 안드는 시장 올릴 만한 차이가 시장은 돈이랑 희어가 없으니까 신경쓰지말고 여기 지푸십시다 라이글축은 다 끝낸거 같고 여기다가는 스나 세 마리만 넣어주고 마무리하는걸로 흥대면 돌집 올리지 돌집 만 세 마리의 스나라 자 엑 지푸 에듀 인베 엑 정 타나토스 3개 써 덧댈의 작업 3타나토스여 힘을 모여봐라 돈 되게 많이 주네, 52골드면 엄청 많이 주는건데 퍼주네 자 발전을 짓고, 어버에 집비를 해주고 재즈에서 하나 올리고 심란 정비들을 더 끌어모아야 돼, 이쪽으로 십 다 십 이 사람을 이용해 주시옵소서 쉿 알싸! 알싸! 돌 켜고 돌 켜고 돌 켜고 깜짝 놀라 물에 발전 하고 싶은 땅이 없다 지금 고맙습니다 쟤가 덹별 왔었구나 오, 올릴 땅이 없네, 땅이 이쪽에 창고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되나? 쟤가 덹별 쟢 쟢 쟣 잘합니다 라이더 타바리라, 목적이다 그러나 웨이브가 너무 약했구나 이럴러가 자, 위치마다 있는 배치 좀 해주십시오 1개의 정체 지킬을 놓고 자, 3개의 승나를 놓고 여기 43개의 승나를 1번 부터도 시장해서 여기를 밀어버립시다 아래쪽은 계속 승나를 모으고 네, 말해, 뭘 죽을든지 sniper이 준비됐습니다 내가 죽을든지 너무 많은 차례가 될 것 같다 내가 죽을든지 도료들을 지키고 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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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 안 보인다. 밝았어. 안녕. 안녕. 110. 110. 바람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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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해로. 바람직해. 바람직해. 어디가 있을까? 모르겠다. 어디론까 가겠지? 통화를 해야겠구나 대기 아 아름다운 아, 이거 어디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아, 바다다니 과연 그럴까? 안 봐도 되네, 나 봐봐 여전이랑 시안이랑 주전이 안 맞지? 이 정도 타워줬으면 했어도 마카 추울 때 못 찍어 자, 이렇게 육원 없이 다치고 계속 장업을 주고 삼돌은 됐고 저기는 안 먹는 게 낫겠다 재생장 업그레이드 해주고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창고 하나 올릴 수 있는 재생장 업그레이드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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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게 지켜 ад. 숨 마 brand 재생장 업그레이드 일단은 뭐 빈대 없이 막아놔야지 나중에 정신없을 때 보면 안 보여 우돌돌 막아주고 막아주고 막히는지 뚫려진진 모르겠지만 돌집 일단 가장 가치 있는 건 돌집이니까 일단은 뭐 빈대 없이 이렇게 이렇게 자, 이쪽도 이제 올라가 봅시다. 잘하네, 잘하네. 비계를 보자. 비계를 보자. 왜 이렇게 자랐지? 비계를 보자. 비계를 보자. 빨리빨리. 자, 이거 지어진 대로가 아니라 주소에서 업그레이네. 비계를 보자. 조금, 조금 막혔다. 테크 트리가 늦네. 비계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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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시에서 support객locker gun karşı teve고 자, 광 Yep. objective 소유 gun recovery. 체크 Okay. 줄 받아. 그치 비교 받는 것 좀 괜찮아요 일단 타라토스틱고 능력도 있어서 취하기는 하네 전부 다시 쭉 넘어가는구나 전부 다시 쭉 넘어가는 아 또 스톱만이 많아 잠깐 스탑! 자, 이어서 합시다. 아... 배 터져 뒤진 줄 알았네. 업그레이드는 다 하고 있죠. 석유 캐주고 최대한 많이 지어줘야 돼. 발전이 늦어져 보다. 나무 많잖아? 풍차도 많잖아? 뭐해? 뭐해? 얘들 왜 이래? 뭐해? 왜 이러죠? 먹이 돌봄고 사용시켜서 석유가 10씩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캐치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나무 집 위주로 지어줄지. 여기 철은 안 캘 거고. 아... 꼼탱이 아직 안 죽었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 사양 지평포를 올려주자고. 캐치 업그레이드 불집 올려주고 창고 하나 올려줘야돼 하아.. 속 안좋아 폐아퍼 100마루를 잡을 수 있을까? 컷하면 잡겠지 용장을 발전시킬 필요없고 이걸 붙여주고 사돌 캐주고 사돌 캐주고 저 곰탱이를 잡아야 되거든 곰탱이를 잡으려면 유인계가 필요하겠죠 지금 원더를 가냐 안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곰탱이를 잡읍시다 일단 이제 다이베리 까닭이네요 다아이 로요다트 유 랩 마이 마인드 요 스나이프 유 Zach 유자들 올라잇 fed 구조물 잘 아름다운 자아 어 잠깐 스탑 아 좀 죽었지만 잡았어요 이게 중요한거죠 죽었지만 잡았다는게 먹기 주문부 갔으면 타이탄 올려주고 집 올려주고 인컴 자꾸 빨아야죠 56 이러면 쳐들어오겠다 어느 쪽에서 올려나 왼쪽 잠깐만 여행을 다 일로 빠져 다 빠져 돌 지어주고요 돌 벽 묶었고요 집행포면 막아요 집행포면 어디서 올라가고 있지 위쪽으로까지 올라가고 얘네들 이 앞에 밀어버리자 지금 그리고 여기서 여기 안 막아주면 이대로 옵니다 집행포가 있으면 막아요 뭐 물론 집행포만 가지면 힘들 수 있지 음 그래도 불가능은 없어지고 불가능은 없어지고 어 에어컨 아 제 집행파가 멈추어진 거야 지금 자 이쯤되면 업그레이드 하나 가져야죠 승리의 벙커 가야됩니다 자 승리의 벙커 오케이 전부 다 수리해주고 벽 다 씌어주고 조금 위험했네 조금 정도가 아닌 것 같긴 한데 많이 위험했는데 괜찮아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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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놔두고 그냥 일부만 빼서 6번 사이 정리 좀 해보고 막아주시고 6번 풍채 도배 돈이 없어 테슬라를 메커 주고 풍채 도배 3번 우주 1번 5번 4번 5번 5번 3번 여기서 돌집을 올려주시구요 숙제 다 올라갈거니까 그걸로 농장 가면 되요 농장 사이사이에 사냥꾼 오두막을 지어주는 것도 괜찮은 어떤 전략입니다 아주 훌륭한 자원 확보 전략이죠 이 길을 막는거보다는 그냥 9나무만 캐는게 낫고 14나무만 캐는게 맞고 딱 이렇게 한번 막자고 여기는 다사사치 막아봐야 정신없고 다사사치 막아봐야 정신없고 다사사치 막아봐야 정신없고 연결하건이 더 적어내려죽 이럴고 하루종일 잠시만요 자, 태석장 온갖 것, 휴바 것 다 업그레이드 해주고 창고 여기다가 올려주시고 창고 여기다 올려 Excuse me? Indeed! Oh dear! 60위를 치는데 다 밀었죠 이제는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준비해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준비해야지 아, 심리 Hello!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Who do you want me to punish? Nice target 남쪽이래, 지랄났다 남쪽이래, 지랄났다 Oh dear 빨리 잡아야 돼요, 이거 남쪽이래, 지랄난게 지금 있거든 비했다 비했다 싶은 곳은 저거 타면 안 돼 그럼 타안 소스를 연구해야겠다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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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심리 여기가 해둘다 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하루 되CE 야 조심조심조심 뭐해 인마 빨리 안맞고 자 방역 꼽고 돌집 올려주고 자 죽이 올려주고 자 막긴 다 막아요 막긴 다 막네 훌륭하게도 말했죠 자 이번에 승리해방커 올라갈거에요 오예 철 200이니깐 일단 고학기술부를 하나 더 올려 철 200이니깐 일단 고학기술부를 하나 더 올려 상당히 안들어오네 좋네요 2시간 철 들어갔고 승리해방커 2시간 여기가 제일 집이 많아서 여길 먹어야 되거든 괜찮으시고 여기다 짓죠 집을 여기다 더 늘리면 되잖아 여기 길은 막지말고 길은 막지말고 자 마지막 마무리죠 마무리 맵탑 저 저 저 바로 특수한 돈만 잡고 옵시다 아저스가 여기 좀 많아야되고 나머지 병력은 어딜 가있던 솔직히 상관이 없는거 같애 지금 아저씨 지도만 잘 밝혀놓고 여기는 계속 가시덤불 많이 지어놓죠 가시덤불로 도배 계속 북미 뽑고 계속 북미 뽑고 4천골드 이제 뭔가 깰 수 있구나 니가 드디어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었나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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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베이 르! 그쵸? 대결해 주시는걸 하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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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발전소 지어주고 발전소 좀 많이 짓자 발전소랑 제재소 지어가지고 이거 막으면 안되지 발전소 좀 많이 짓자 제재소 저 갈 데 없어요? 서행 집행포로 올려주시고 능력을 좀 잃긴 했지만 스테이퍼만 받아먹고 박진 Hello! Good morning sir! 공기본부! 나무 써주시고 자 이제 슬슬 뒤를 빼빕시다 저기를 먹었으면 턴골드가 2000 됐겠다 이제 슬슬 이만 빼줘야돼요 석유 석유 시트 플랫폼이 필요하네 이제는 그러면 타이탄 그만 뽑고 뒤로 빠꾸치자고 한 번씩 사자 자 전부 다 저쪽으로 이동시켜주시고 전부 다 저쪽으로 이동시켜주시고 다 깔거에요 다 깔거에요 슬슬이 준비되어 슬슬이 준비되어 슬슬이 준비되어 좋은 날이 죽을때 슬슬이격 상대방에 참고 네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럴들 다 쳐 넣어줘야 되거든 바쁜데 자 스나일도 다 빼고 이건 이걸로 막자 다 정신이 되었고 이걸로 막자 I think there is no need to stay here I think there is no need to stay here 저쪽도 좀 공백이 있고 갱이 패치를 내가 잘했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 아 으 으 으 으 자, 최대한 막았죠 지금 어디를 많이 몰리는 곳으로 가야됩니다 여기가 어떻게 막을 것 같애 여기가 내고 있지 여기서 녹화 나갔으면 진짜 지랄나는건데 자, 벽 지어주고 문제가 뭐냐면 이건 퍼즐을 해설하고 살자 아, 여기가 자꾸 뚫리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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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쪽은 여기서 막아주고 이쪽은 위로 올라가서 여기 퍽니해주고 막았네 깼네 깼어 깼다고 시작 다 막았네 어? 왜 뚫렸대 뭔가를 없애야 되겠죠 이 에너지 시설들을 좀 부셔주고 집도 부셔주고 됐지 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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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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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콜리고 그러면은 감염된 건물 수가 좀 줄어들거야 점수가 좀 늘겠죠 자 영역들 전원 따라다녀라 난 모든걸 고치고 완벽하게 승점 찍고 가겠다 아 깼네 이거 잘했다 이건 좀 분석을 해봐야겠어 분석 영상 따로 올라갈게요 너무 기뻐서 안되겠어 드디어 깼다 이 영광의 순간을 인터넷으로 남길 수 없다는게 너무 아쉬운데 내가 이걸 깼던 이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네 나 잘했어 잘했어 막판에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톰골드 관리도 잘했고 아주 잘했어 아 진짜 잘했습니다 4만마리 죽였고 51명 됐지 아 50명 죽었고 최대 인구수 3900명 76일만에 깼네요 이제 이거는 내가 깬 영상을 자꾸 돌려보면서 고민해보고 고민해보고 약간 그런쪽으로만 가고 좀 쉴래요 이 게임은 며칠 동안 방송만 켜면 이것만 해서 죄송했습니다 네 오늘 인터넷이 오면은 그때 보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바이 파이바이 brows 자